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흙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서 내녹이 이 사람들의 대하여도 예언하여리되 보라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라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제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류를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류를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갖는 이미지가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왜 무서울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제 신천지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위 설쳤기 때문이죠. 이제 교회 안에 조심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기도 하고 포교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또 이제 교회 목회자를 쫓아내고 또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게 어떤 괴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움을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됐습니다. 공포심이 커졌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이런 이단에 대한 편지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유다는 자신의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3절입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랑 싸우라는 얘기일까요? 이단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단인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고 또 홀로 하나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단은 이 이단에 대해서 길게 서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5절부터 16절까지 이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지에 대해서 이 이단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는데요. 유다서가 총 25절이에요.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 9절을 이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나눴지만은 이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유다의 교회에도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는데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사람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게 도대체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기류가 좀 형성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물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이제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8절에서 19절에도 이제 사도들이 미리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평들을 이렇게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을 예로 들고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모세 승천기 또 이제 애녹서 같은 이런 외경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이야기들과 또 온갖 그런 비유들이 의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너희들 안에 이단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지만 이들은 이런 이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얘네는 결국 성경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멸망했듯이 얘네도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얘네는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너희는 얘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우리가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는 더 무서워요. 괜히 이단과 얘기하다가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단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면요. 오히려 좀 이상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교회에 이단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요즘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럴까 봐 교회 안에서 이단들을 색출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십니다. 저 사람 이단 같아요.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아버지의 마음국을 뭔가 이렇게 흥신소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찾아본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제보가 들어온 중에 지금까지 이단이었던 사람이 아직까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보통은 이런 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좀 열심히 특별하신 분들이어서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눈에 띄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렇게 딱 걸리는 이단이다. 여러분이 이단의 전문가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해 보인다. 그냥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설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도 참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탐정이 아닙니다. 저한테 제발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봐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가 종종 오고요. 이렇게 저한테 그런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의뢰에 제대로 응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단인지를 끊임없이 사람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랑 마음에 안 들면 예전에는 그 사람을 신청지로 낙인 찍어서 쫓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한 사람들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확연한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단들에 대해서 알고 나면요. 그렇게 무서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멸망당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의심해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주변에서 혹 어떤 성도님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혹 여러분에게 그런 성경 공부를 추천한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국이나 여러분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의 교역자와 얘기되지 않은 외부 성경 공부는 반드시 여러분들 제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단이거나 혹은 이단성이 농후한 그런 단체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 강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온 강의가 이제 매 학기마다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온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길 바라요. 괜히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온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충족이 안 되고 나는 뭔가 특별한 해석, 뭔가 신비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뭔가 이단성이 있는 것을 향해서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경 해석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뭔가 신비하게 해석하고 뭔가 비밀을 알려준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특히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되고 왜곡된 렌즈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요. 이단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단은 이어서 교회가 이런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 거죠. 이단과는 구별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해요.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죠? 당연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죠.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거짓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참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은 이미 받았지만 또 나중에 완성될 구원이기도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돼요. 그래서 이 완성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단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율이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율이 여겨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다만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23절 하반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율이 여기라. 엊그제 나는 이 요한이서 말씀에서 이단들을 집에도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라는 말은 죄로 더럽혀진 그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이렇게 스파이처럼 그 이단에 침투를 한 거예요. 이단에 침투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단에서 꾸며진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에 이분이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해서 오히려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의 접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극율이 여기는 것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23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율이 여기는 것을 넘어서 불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지인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반드시 불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구원해야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렇게 가족들이 이단에 빠져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국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중에 대다수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아는 분이 그렇게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문의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불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구원을 해야 하죠. 특히 자녀가 이단에 빠져서 참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이제 이단 본부 앞에 가서 이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돌려내라. 내 자식 돌려내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생계를 내팽개치고 그 자녀 하나 구하기 위해서 매일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진짜 옛날 찬양 가사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자녀를 아마 구해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고 싶을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단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교세는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인가 그때 기독교가 갑자기 100만 정도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이단들도 통계에 합계를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였어요. 이단들이 또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도 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이단들은 계속해서 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잃고 지금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예수동행일기 추천일기로 올라온 한 일기의 내용, 그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단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구원파였어요. 알고 나니까 여러 생각들로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거를 알게는 됐는데 과연 이 사람에게 알려야 하나? 아, 괜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가진 생각들이 들었다고 해요. 꼭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을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막 웃고는 있는데 눈물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근심어린 그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상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이제 교구에서 밴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이 뭐냐면 그 주간이 마침 이단 관심 주간이었어요. 아버지 마음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콘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이단에 빠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화로 하면 안 되니까.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줌으로 만날 생각을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분들에게 또 이제 중보기도 방에 되게 기도 요청을 다 했어요.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도 얻었습니다.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날 약속 시간이 됐어요. 줌으로 만나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속회 콘티 있잖아요. 이단 관심 주관 콘티로 또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진 그분과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에게 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훔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본인이 다니는 그곳이 이단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다 자기가 다니는 분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곳 아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곳을 이단이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분에게 새로운 교회를 찾기까지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그래요. 제가 이 일기를 보는데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국이 1년에 있는 딱 한 주간을 이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이곳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준비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원들에게도 함께 공유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잔칫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추천일기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께서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울타리에 건진받아 살고 있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줬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단 주간에 대한 예배는 이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는 예배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죠.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자를 주님께서는 능히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빠진 사람 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극율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 지금 불 가운데 빠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극율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율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전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포교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그 포교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포교 대상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단에 빠졌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을 극율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일까지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속히 그 일을 행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단을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극율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극율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 불에 빠진 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들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들 불에서 건져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이단에 빠진 것 그들이 그 진노 아래 놓여있고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극율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능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히 그 일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한 자들, 적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자들 이단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궁의를 여기고 온전히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일에 행하길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서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흠없게 서게 하시는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흠없게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느니 오직 홀로 하나이신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소서 주님과의 동행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들의 삶이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조 홀로 하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세상의 것들을 붙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며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붙들며 삶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소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